안녕하세요. 중앙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. 중국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한 달반 이상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홍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지금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하더라고요. 홍수로 인해 재산 피해가 최소 14조 원 규모이며 이재민도 4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. 거기에 집이 잠기면서 각종 오물이 흘러나오고 돼지 등 동물들이 대량으로 죽어 부패가 되는 등 심각한 오염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. 피부병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해 중국도 비상회를 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와중에 이런 오염된 물에서 수영을 즐기는 일부 몰지각한 현지인들이 있어 중국 내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만약 전편을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. 현재 집이 물에 잠겨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시민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요. 중국 현지인들의 삶이 어떤지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. 영상 보고 오시죠. 날씨는 매우 남분이 대단했습니다. 오늘의 주황을 컨텐츠를 더 확인하고 있고요. 네, 오늘은 정말 리앗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네, 전혀, 안전한 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안전한 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수액을 이해하시는지 mientras까지 3.5km도 GMT에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. 수액이 떨어져서 여기선을 승 Droh한 상태에서. 정말 참담한 모습이네요 지금 보시는 물높이는 많이 낮아진 편이며 처음에는 저거보다 훨씬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청년은 살릴 수 있는 짐은 최대한 높은 곳에 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처음에 집 안으로 물이 급속도록 차올라서 당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그 상황을 겪는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폭우와 홍수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피해는 상상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게 학계 설명입니다 우리의 바로 옆 나라가 이런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무서움을 영상으로 배우며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